이 영상 보시면 손절없이 수익 내게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돼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급등하고 더 올라간다. 현재 이 종목에 크게 물려 있어서 매우 불안하다. 그리고 계좌가 계속적인 손실로 인해서 녹아내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장 대응 같이 하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영상 진행 순서는요. 재료와 뉴스 체크 이후에 핵심 모멘텀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대응 타점을 찾고 이후에 대응 전략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수익 나는 정보 모두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꼭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크라이나에 1억 3천만 불에 달하는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이미 구체적인 액수가 이제 나왔죠.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들의 모멘텀이 상승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기대치가 구체화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이 나온 건요. 바로 유럽 부흥개발은행. 얘네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가장 최대 기관 투자자죠. 이쪽과 면담을 했고 결국 이쪽에 들어간 자금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쓰일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면 산부통원 같은 경우에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바로 이르핀시죠. 이 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재건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그다음에 물류 및 운송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산부통원이 먼저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추가 종목 뭐가 있어요? DY, 데모, SY, 퍼스테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건 관련 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우크라이나 댐이 붕괴됐죠. 한마디로 재건 관련 소요가 이 붕괴 이슈로 추가 예산이 소요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댐 붕괴로 인해서 재건 관련 주에 특이하게 엮인 건 뭐냐면요. 기존에 뭐가 있어요? 방산주 중에서 이 지뢰 관련 주를 엮이는 바로 퍼스텍이 같이 재건 관련 주로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재료들은 체크했고요. 이제 차트를 통해서 지지와 저항 구간을 찾고 이 대응 타점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의 차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종목도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주로 엮여 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고점이 18,450원 아직 돌파된 상태는 아니죠. 기존에 이 18,400원 매물 때까지 올라왔다가 한번 다시 조정해 나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 라인에 다시 한번 도전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현재는 박스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점 라인과 그 다음에 저점 라인 명확하게 나눠져 있죠. 지금 보시면 1차, 2차 두 번 저항을 받았고요. 다음에 하단 지지 같은 경우는 12,000 라인에서 3번 지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각 박스 구간의 가장 중간 값에 현재 위치해 있는데요. 일단 거래량이 터졌고 세력들의 선행 지표라고 불리는 이 OBV 지표가 우상향하면서 아직은 하락으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강도 지수도 과매수를 해소하고 지금 다시 RSI 50부군 한마디로 다시 중립기어 박은 거죠. 이러한 점을 볼 때 아직 하락에 대한 모멘텀은 나타나지 않았다. 추세 상승 중에 현재 4파 조정 구간 그 이후에 5파 갱신하기 위한 다시 한번 박스 구간 진입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면 핵심적인 지지 구간 12,000원 구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한다면 다시 한번 17,000에서 18,000구간 이렇게 박스권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사실 강한 추세가 아니고 박스권이 나올 때는요.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노리시면 돼요. 하단에서는 매수를 그리고 상단에서는 매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인 후 눌림대 매수할 기회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다고 더 올라간다고 제발 포모 심리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딱 구간이 나왔을 때는 딱딱 이 구간에만 대응하면 됩니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그냥 대놓고 난 박스 구간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죠. 기존처럼 이렇게 주요 박스 구간을 만든 다음에 거래량이 한번 터질 때 강한 장대 양봉으로 올려주죠. 이럴 때 잡아도 충분히 20에서 30%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박스 구간이 나오고 기존의 박스 구간 어때요? 점점 우상향하는 계단식 패턴이죠. 이런 부분들만 확인한다면 지금 데모 관련해서 충분히 리스크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료민 뉴스체크와 함께 핵심 모멘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통해서 추세와 지지 정안 구간에 대한 대응 타점까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세력들의 평당가와 매집량을 기반으로 매물대 분석 및 파동 카운팅 해드릴 겁니다. 이를 통해서 신규 매수할 자리, 추가 매수할 자리,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에 대한 전체적인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 결국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각각 시나리오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은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계량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3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 전략 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 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섰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 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1차부터 3차 저항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